나를 맞지 마! 맞지 마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인사들이 왔습니다. 저 처음 뵙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아이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시울름말로고 애가 진짜 잘생기셨네요. 감사합니다. 거의 뭐 원픽이시니까. 아 예 그렇지 않습니다. 어제 리허설 어땠나요? 어제 저는 픽이 정해졌습니다. 아 그래요 벌써? 몇 명 정해졌어요. 누구예요? 실명을 밝히세요. 안 돼요 비밀이에요. 모든 선생님들이 픽이 다 정해졌을 거예요. 아 그래요? 잘하는 친구들은 확실히 눈에 확 띄고 엑소 팀들이 어저께 되게 칭찬 많이 받았어요. 얘기 들었어요 이미 잘한다. 깜짝 놀랄 거예요 보시면. 아니 비주얼 좋은 친구들이 이번에 너무 많던데? 희한한 게 이렇게 회가 거듭되고 무대 위에 있는 걸 보고 이러니까 점점 피어나는 것 같아요. 맞아 맞아. 어떻게 대표님은 뭐 할만하세요? 긴장돼요. 뭐 저는 우리는 우리 연습생 친구들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계속 좀 정이 들어가서 그게 마음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오늘 다 잘했으면 좋겠다. 100명 모두 다 잘해서 모두 다 박수 받고 잘 끝났으면 좋겠다. 이런 마음으로 진행도 열심히 잘하고 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 하세요. 감사합니다. 화이팅 화이팅. 진행하러 가겠습니다. 들어가세요. 문을 못 보셨대는데 새로운 과제는 그룹 X 배틀 평가입니다. 그룹의 데뷔곡과 히트곡으로 나뉘어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. 배틀에서 이긴 팀 전원에게는 각각 3000표를 1등에게는 받은 표수의 10배를 베네핏으로 드리겠습니다. 너무 잘했다. 현빈이도 잘했어요. 힘이 있더라고 목소리에. 피땀 눈물 잘해야 되겠다. 이어서 피땀 눈물 팀의 무대 보겠습니다.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. 상대 팀 센터 현빈이가 에너지가 있는 걸 확실히 느꼈어. 우리 센터도 이번 앨범의 내빛던 눈물 내 마지막 숨을 다 가져가 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숨을 다 가져가 내 피땀 눈물 내 피, 땀, 눈물 더 내 몸, 맘, 영혼 더 내 것인 걸 잘 알고 있어 이건 나를 불법의 한추 Peaches and cream, sweet again sweet Chocolate shakes and chocolate wings 본 너의 날개는 악마일 것 너의 그 sweet함의 미래의 미래 kiss me 아파도 돼, 어서 나 조여줘 더 이상 나을 수도 있게 baby, 취해도 돼, 이제 널 들이켜 몸 깊숙이, 너란 위스키 내 피, 땀, 눈물 너 마지막 춤을 다 가죽게 가죽게 우유 둘이 날씨는 저희가 이게 아주 저한테 지지는 건 없어 현빈아 잘했다 수고했어